안녕하세요. 지리산 뿌리작물 전문 지리산 별마루입니다. 아버님에 이어 2대째 뿌리작물을 재배하는 지리산 별마루는요. 지리산 아래 청정지역 경남 산청에서 도라지, 고구마, 감자, 양파 등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도라지청, 도라지배즙, 생강청 등을 직접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나왔듯 경남 산청은 약초의 고장으로 불리며 약초가 뛰어난 작물들이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도라지는 산청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대 약초 중 하나로 이곳의 도라지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약초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도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도라지를 비롯하여 지리산 자락의 명품 뿌리작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 검색창에서 지리산 별마루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